Hello 82! 타락한 프린세스 컨셉입니다. 유니콘의 결혼식이에요. Oh my god! 오늘도 Peace 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느낌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저는 팬들이 원하는 거면 어떤 거 해 줄 수 있어요. 모든 거 해 줄 수 있어요. 진짜로 다 해 줄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바나나 큐일 수 있어요. Hi P1 Harmony! My name is Kyra. Hi, my name is Maria. Hi, my name is Francisca. My wish would be to see P1 Harmony make each other headbands with their names on it. My wish is for P1 Harmony to design a T-shirt for me and other pieces. And I wish that P1 Harmony could create their own custom T-shirt I wish that each of them could wear casually. Just like how my friends and I did. 오늘은 DIY가 테마인가 보네요. 맞아요. 거의 다 잘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편의 네일을 정서 빼고 다 잘했던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러브를 하고요. 들고 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마세요. 뭔가 작은 게 좋을 거예요. 어때? 무게가 좀 있어? 뭐.. 적당히? 난.. 거의 지금.. 제일 작은 게 뭔가.. 제일 작은 게 뭔가 스페셜한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데? 재미없어요. 아우.. 아우.. 마임을 하고 마임 못 하는 것 같아. 5, 6, 7, 8 wish for your style! 까먹었어. 왕관 컨셉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귀엽게 만들 거예요. 저는 저 스타일레로 할게요. 오.. 진짜 멋있다. 어.. 트위치원 해줄게. 응. 갑니다. 3, 2, 1 뿡! 뭔데 뭔데? 오.. 대박 왕관이랑 잘 어울려. 오 대박. 종이는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감사합니다. 아아 내 사진을 붙일 수 있게. 아 봐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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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지금 위에 있어 지금 위에 있어. got it got it. 오케이 종섭이. 3, 2, 1 워! 오 예스! 아 턱만 먹을걸. 이거 원래 작은 거가 제일 좋은 거 들어가 있어. 3, 2, 1 꽝! 오! 오 큐티! 리본이구나! 아아! 프린세스잖아. 그러니까. 큐티랑 잘 어울리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골랐네요. 3, 2, 1 오 종이 있대. 아 진주. 뜬 뜬. 오 꽃! 아 나 꽃 쓰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와 좋아. 와 완전 마음에 들어. 소울이 준비됐어요? 3, 2, 1 어 뭐야? 뭐야? 샤워폼이야? 어? 오! 샤워폼이야! 너 완전 오늘 신부다. 야 너 혼자 준공이야. 너 혼자 흰색이야. 레이스. 레이스가 달려있네. 3, 2, 1 어? 벌칙 상품 나왔으면 좋겠다. 3, 2, 1 형이랑 진짜 안 어울려요. 3, 2, 2 3, 2 3, 2 3, 2 4, 3 잠만. 가운데 볼 따라서 유니콘을 하면 되겠다. 유니콘 하면 되겠다. 얘들아 어때? 와 멋있다. 와. 준비 시작! 진짜 이 가위지를 택배 뜯는 거 말고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잖아 이거.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공연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머리띠하고 오긴 해요. 보면서 아 이거 뭐 되게 이쁘다 생각했는데 지금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 투자랑 노력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지금 우리 시간 투자 10분도 안 했는데. 아!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내 나쁜 말 할 건데 앞에서 말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쁜 말 아니야. 저는 화관 할 겁니다. 화관. 오 괜찮은데? 나는 우주 프린세스요. 왜 웃죠? 오오 반.. 빛이 반사.. 제 귀는 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잠깐만. 네. 쓰면 보인다고요? 아 그치 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어머 어머 이거 비대칭이야. 아 이거 앞면으로 보면 시원할 것 같은데? 망했네. 우와. 왜?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왕관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아이쿠 럼럼럴. 아이쿠 럼럼럴. 아 저것도 하나하나 붙이고 앉아있네. 아 미치겄네 진짜로. 이거 또 올림픽 나가. 아아아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웃겨? 그쪽 글루가 안 쓰는 사람 있어요? 빨리 빌려줘. 있어. 조심해라. 잠깐만. 아니 글루건 어디 갔어? 글루건 제일 좋다. 잠깐. 내놔 내놔 내놔.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돼서. 안돼 잠깐만. 빨리 아무거나 내놔 빨리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내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지웅이 꺼 가져가 지금 인터넷 좀 안 가져가. 안된대잖아. 그거는 not my business. no it's your business. 이거 주세요. 뭐야. 이거 우리 쪽으로. 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 거라고. 오케이 지웅이 주세요.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I don't care if you're not. 거의 다 했어. 이거 벌.. 이거 벌칙 아니에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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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제발. 됐다 됐다 됐다. 예스. 보석 하나만 있었으면 돼. 이거 써. 오케이. 네. 귀엽.. 귀엽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향이랑 나만 되는 거야? 프리즈 바라봐요. 프리즈 바라봐요. 네 여러분 저는요. 아이템 받은 걸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게 사진인가? 아니. 아. 여기. 제가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도 붙였고. 센스 있게 이 보석을. 여기. K5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을 붙였어요. 잘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나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제대로 썼나? 어떻게 글씨야? 비읍이 왜 도망가려고 그래? 그게 포인트예요. 비읍이 도망가고 있어. 근데 귀여워. 산호초 느낌으로 자르려고 했는데. 뭐가 산호라고? 타락한 프린세스 컨셉입니다. 타락. 여기까지 날개고. 여기가 뿔이에요. 날개에서 뿔이 자랐어? 날개에서 뿔이 자랐어. 너 글루건 좀 더 해야겠다. 떨어지겠다. 여기에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꽃밭이래 꽃밭. 저는 이 꽃이랑 나뭇잎을 다 잘라서 하나씩 다 제거 냈어요. 민지. 좋은데? 거의 이니스프리인데? 안 좋은데? 봐봐요. 유니콘의 결혼식 오오! 야! 이거 패션쇼 같아요. 근데 유니콘의 결혼식이에요. 유니콘의 결혼식?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유니콘이. 유니콘. 아 날개. 이름은 어디 있어? 이름은 포기했어. 아 이름을 포기했어? 오 예아. 진짜 킹만네. 샤르네에서 사는 퀸인이에요. 샤르네. 소울이와 함께 온. 제가 엄마고 저 그쪽 제 남편. 아빠? 네. 얘는? 나도 공주였는데? 얘는 다른 데서 왔어요. 아 얘는 여기 공주고? 세 개만 있어요 지금. 그럼 전 누가 낳았어요? 다른 데서 왔다고요 그냥. 애팅 부자. 피부. 디자인. 15분.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색깔은 뭘로 할래? 흰색이 생각나면 뭔데? 나는 그 티어 차 자체는 좀 심플하게 가고 싶고.. 1회, 2회, 3회, 3회. 라인. 지금, 뒤지게 준비했어요. 생선은.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색깔은 뭘로 할래? 남연 하아 당 도전 안 내면 진 거 카이 바이 포 남노루 쟈아 안에 뭐 더 떼주나? 안 내면 진 거 가 외보 쟈외보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메인 얼굴들이 아 모델 마네킹 좀 서 있어야겠다 모델 마네킹 이렇게 서 있는 거 알지 어떤지 얘기해줘 이따가 발로 해주는데 괜찮아 딱 이 선까지만 내가 이거 들고 있어줄까? 어 좋아 좋아 들고 있어주라 물 좀 많이 있어야겠네 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데 어차피 뭐 애기 느낌이니까 애기가 그린 느낌 잘해 여기 밑에 칠하기 겁나 힘들어 파란색이 왜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져갔어 It's okay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원래 그럼 이쪽도 파란색 찍으면 넣을까요? 아니 아니 하지마 일부러는 잠깐만 너 손 아 그렇지 들어봐 우리가 너무 큰 티셔츠를 입었어 어? 벌써 귀여운데? 흰색이 섞여서 오마이갓 이거 어 뭐야 오케이 30초 30초 뚜둔 이게.. 끝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턱 턱 턱 어어 요 요 요 요 요 떡떵 요 그 애기들이 어렸을 때 벽에 막 낙서 막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애기들이 가족을 그려요. 주황색 지움, 파란색 인탁, 노란색 소울, 보라색 종섭, 초록색 기욕. 그리고 이 빨간색 태양은 역시나 태양입니다. 오케이. 이거만 봤을 때 피어나무니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다려주시죠. 피어나무니. 피어나무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궁서체. 뭐라고요? 별만 있으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 오케이. 블루랑 이제 옐로 컬러를 사용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봤고요. 피어나무니. 이 플러스를 넣으면서 이 꽃 디자인까지 좀 간단하게 표현해봤습니다. 프린팅 된 것처럼 하려고 하면 더 어색해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여백도 주고 살짝 삐져나온 느낌도 일부러 좀 더 추가를 했고요. 오 마이 갓. 아요. 떤떤. 같이 보세요. 같이 같이. 오케이. 디러. 한 번 앞에 봐주고 한 번 앞에 봐주고. 아니 완전 쓰지 말고 바보들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태양아. 패 까야지. 아! 진짜 부드러운 거 봐. 네 머리띠에 꽃인 줄 알고 벌이 붙어있어. 이거 봐봐. 어머!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나? 어, 너. 꽃인 줄 알았나 봐. 어머! 지은, 은초비가 붙어있어. 오, 날라갔어. 오, 날라갔어. 오, 갓음! 흐흐흐흐흐흐흐허f 의상자카의 거imos 이건 제일 잘해야 되는데 보일 거 도우는 컨셉만 정하면 시간없는 거 없어요. 오케이, 갑니다! 2 1 시작!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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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와 지금 필요하시지 나게 하네 에어 뭐가 있죠? 음 쓰고 싶은 색깔들이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 빼 응 이렇게 괜찮아? 응 점프라는 타이틀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트램펄린에서 뛰어노는 걸 살렸고요 어두운 도시에 사람들이 노는 곳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종섭이가 여기 옆에 조명을 이렇게 그렸어 잘 비추는 것처럼 보석도로에서 변관판을 살짝 에드처럼 디테일하게 했었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했던 포인트는 전달된 것 같아요 멜리가 낙서한 느낌으로 아까 티셔츠 만드는 거에 연장선처럼 해서 그리고 해피데이로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Grab your very own cup sleeve from hello82LA designed by K1HARMONY ourselves There will be a special event for those who post their cup sleeves on social media We hope to see you all soon We did our best to do what you wanted us to do We did our best to do what you wanted us to do We hope you had fun watching We had so much fun making the T-shirts, making the little headbands 머리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맞아요 For real 공연할 때 더욱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보도록 임하겠습니다 Thank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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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P-AU-NAMOONY Here, we have to do this Thank you Bye-bye Come to you Come... Come a little bit Come a little bit Ah... 진짜 어렵다 뭔가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야 What do you want? Be quiet Oh... Plus everything Hello, we are P1 Harmon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Wish upon your star and your wishes might come true Hello82 Wherever you are Bye bye